정부가 전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종 모두 친환경차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특색을 띄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합니다. 전기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없고 많은 충전소로 손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00km 이내에 짧은 주행거리와 완속충전 4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긴 충전시간은 전기차 선택의 걸림들로 작용합니다. 수소차도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만들어지는 전기를 사용해 모터를 작동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할 수 있어 공기청정 효과도 누릴 수 있으며 600km 이상의 주행거리와 5분 이내의 충전시간도 수소차의 메리트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1.5배에 달하는 차량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는 수소차의 단점입니다. AI 앵커가 전하는 더 AI 뉴스였습니다.